정책과 예산의 상관관계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예산은 정치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게 좀 멋진 큰 학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을 간지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뭐냐? 정치가 뭐냐? 정치를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나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정치인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가 당연히 더 중요한 건데 그 무슨 일을 했는지가 어떻게 나타난다? 바로 예산을 통해서 나타난다. 정치투쟁의 과정, 결과, 기록이 다 예산에 나타난다. 라는 아주 멋진 말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제로 겪은 몇 가지 그런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모 지자체 삼선에 도전하시는 분한테 컨설팅을 좀 했었거든요. 이 공약이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한번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장님이 삼선에 성공했어요. 삼선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편성한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공약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한번 봤는데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공약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들어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이거는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기묘하게 뒤틀리고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억짜리의 공약을 한 10억 정도로 예산사하고에다 집어넣으니까 와 이건 참 어렵겠다. 뭐가 어렵냐면 아예 안 집어넣으면 시장님이 왜 이거 안 집어넣었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묘하게 뒤틀린 상태로 예산에 반영된 걸 보고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아 시정은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공무원이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첫 번째 느꼈고 두 번째는 그 시장님은 삼선식이나 했지만 아직까지 시정을 장악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또 실제로 겪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어디 구청 인수위원에 들어갔거든요. 인수위원 뭔지 아시니까 설명 안 할게요. 인수위원에 들어간 다음에 그 구청장과 인수위원한테 굉장히 많은 업무보고를 받을 거잖아요. 그 업무보고에 있는 그 많은 사업을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보고받은 한 50개 사업 중에서 예산서나 결산서에서 찾을 수 있는 사업은 한 3, 4개밖에 없더라고요. 40개 이상의 사업은 예산서에도 없고 결산서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산서와 결산서에 있는 사업명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두 개를 합치고 이 사업은 두 개를 나누고 얼마든지 변형을 하고 뒤틀린 상태로 우리 구청장과 인수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서, 결산서를 통해서 검증을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밤을 새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보고자를 만든 겁니다. 공무원분도 굉장히 바빠요. 그냥 예산서와 결산서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이미 성과평가서도 이미 다 있고 이미 다 예산서도 있고 성과평가서도 있고 결산서도 있고 그 사업을 그대로 보고를 할 거면 10분이면 준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있는 사업들을 어떤 거는 나누고 어떤 거는 빼고 분리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따로 만드느냐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보고자료를 보고는 저는 실제로 구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실제로 제가 구청장 당선인한테 보낸 메일이에요. 메일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제대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일부러 이 구정을 파악하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뒤틀려서 보고를 한다라는 그런 충언을 담아서 이 메일로 한번 보낸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지난 대선 때 거의 유일한 정책 논쟁이었죠. 유일한 정책 논쟁이 기본소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양론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거죠. 어떤 사안 같은 경우는 찬반양론 뿐만 아니라 중립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저는 찬반양론 말고는 중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만 되면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처럼 될 것 같고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만 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도 기본소득 찬성론자 있고 반대론자 있을 텐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신념 안 바뀝니다. 자, 그런 상황을 뻔히 아는데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저한테 기본소득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보면 저는 기본소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수히 많은 기본소득 안에 중립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한다와 안 한다 그 사이에 100개 이상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관료는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론자가 대통령이 되든 기본소득 반대론자가 대통령이 되든 크게 대한민국을 변하지 않게 기본소득을 그냥 명목적으로만 할 수 있는 식으로 기본소득을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한다 안 한다 뿐만 아니라 1조짜리 기본소득과 10조짜리 기본소득과 100조짜리 기본소득이 다 같은 기본소득은 당연히 아니에요. 100조짜리 기본소득과 50조짜리 기본소득과 70조짜리 기본소득이 수없이 많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자, 기본소득 중간 단계를 통해서 그냥 기본소득을 한다라고 하면서 1조, 2조, 10조 정도 쓰는 게 아무런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가 10조 정도를 기본소득한다고 해서 갑자기 망할 일은 절대 없고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좋아질 일도 절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관료는 이런 일을 해요. 정치인은 예산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기본소득론자다. 나는 기본소득 반대론자다. 이 말만 하고요. 관료는 예산을 통해서 어떤 정책도 관료의 마음대로 뒤틀고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50조원짜리 기본소득과 10조원짜리 기본소득은 당연히 같은 동일하게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본소득에도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고 중립지대도 있다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필요하신 분, 관심 있는 분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저는 기본소득, 이 좀 전 글은 기본소득의 중립지대가 있다라는 의미고 다음 글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괜찮다, 할 만하다라는 글도 썼고요. 또 다음 글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하면 굉장히 할 필요 없다라는 적극적인 반대글도 썼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저는 돈만 주면 모든 글을 다 써요. 기본소득 반대하는 글을 써주세요. 쓰고요. 기본소득 찬성하는 글을 써주세요. 씁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대한민국 관료도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관료도 기본소득 찬성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기본소득 반대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예산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제 정책의 찬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관련돼서 쓴 글은 관심 있으신 분만 읽으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산, 금액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말만 드리고 관심 있는 분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의 관계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예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깔 이 도표는 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자,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22년 예산안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젖과 꿀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신양극화 대응 중측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를 만들고 SOC를 고도화하고 첨담화하고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한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미래산업에 R&D에 투자를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을 홍보를 하면은 뭐 당연히 반대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제대로 보면은 이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예산서를 통해서 이해해보면은 우리의 이해폭은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조금 이따 답을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 황당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23년도 정부의 보도자료를 뉴스시스에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뉴스시스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정부 보도자료를 그냥 색깔만 칠한 거니까 정부 보도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죠? 이 가운데로 보면은 639조 원이라고 그러죠? 올해 총지출이 639조인데 도대체 639조를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639조 원 중에서 보건복지 고용의 226조로 쓰고 교육의 96조, SOC의 25조, 국방의 57조, 지방행정의 111조 등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건복지 고용 226조, 교육 96조, 국방 57조, 일반 지방행정 111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예? 당연히 상식적으로 639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다 더하면은 639조가 아니라 한 645조가 나와요. 놀랍죠?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픽도 아닙니다. 이거는 통계 ABC가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왜 보는 거죠? 도대체 639조가 어디에 배분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 그래프를 다 합치면은 639조가 아니라 640조가 훌쩍 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래프에 제외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분야도 제외됐고 예비비도 제외가 됐는데 중복과 배제를 통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만든 게 바로 그래프인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도자료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복과 배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R&D에 30조를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복지 R&D에다가 1조를 써요. 그러면은 복지 예산도 1조가 늘어난다라고 카운팅이 되고 R&D에도 1조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국방 R&D에도 1조를 써요. 그럼 국방 예산에도 1조원이 카운팅이 되고 R&D에도 1조원이 동시에 카운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복된 상태로 보도자료를 만드니까 당연히 합치면은 639조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보도자료는 아무런 정책적 가치가 없는 거죠. 저는 쓰는 김에 더 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중복할 거면은 차라리 그냥 조금만 중복하지 말고 그냥 한 100조원씩 통 크게 중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복지에다가 한 400조를 씁니다. 라고 홍보하고 교육에도 한 200조를 씁니다. 라고 홍보하고 R&D에도 한 300조를 씁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나 지금 이런 식으로 홍보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저는 쓰는 김에 차라리 더 써라. 라고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산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당합니다. 이런 보도자료만 보면은 아 우리는 R&D 30조를 쓰고 보건복지 226조를 쓴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의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원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올해는 올해가 어떤 해인 줄 아세요? 올해는 윤석열 정부에 따르면은 신정상의 오타입니다. 신성장 4.0 AI 원년이 바로 올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요 50년 이상 우리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로 우리의 성장 동력이 1.0 성장 전략, 2.0 성장 전략, 3.0 성장 전략이 있었는데 드디어 올해 2023년도부터는 우리는 AI를 통한 원년, 신성장 4.0 전략을 도입한 어마어마한 해가 바로 올해다 라는 식으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케이 왜 AI 원년인지 원년이라고 주장하니까 AI 예산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자 올해 AI 예산은 8,900억 원이에요. 작년 AI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조 원입니다. 어라? 윤 정부는 올해가 AI 원년이라는데 AI에 투자한 예산 금액을 보면은 작년에는 1.2조 원이고 올해는 한 9,000억 원이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자 예산이 줄었는데 AI의 원년이다. 신성장 동력 4.0 원년이다 라는 주장은 이거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원년이 되겠습니까? 자 또 윤 정부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기후위기 원년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저출산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원년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자 기후위기 원년이다 라고 해서 제가 기후위기 관련된 예산을 작년과 올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작년에는 한 42조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39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 예산이 줄었는데 원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 예산 같은 경우도 뭐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예산이 줄었는데 원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른쪽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보도자료를 예산서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다시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른쪽 상단에 알록달록한 그림은 정보보도자료를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붙인 겁니다. 자 보면은 정보보도자료 보면 어때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고 그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 에너지화 한다고 하니까 어머 다들 훌륭한 사업이죠.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 사업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요. 예산서를 봅니다. 예산서를 정부의 그린 뉴딜 관련된 세부 사업 리스트를 찾아내요. 정부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서 그린 뉴딜이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하는 세부 사업 리스트를 다 찾습니다. 그 세부 사업을 그냥 소팅합니다. 소팅하면은 바로 우측 하단과 같은 표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린 뉴딜에 포함된 모든 세부 사업을 가장 금액이 큰 순서대로 소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린 뉴딜의 본질, 그린 뉴딜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인데요. 그린 뉴딜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은 뭡니까? 1.1조 원짜리 전기차 사업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사업은 뭡니까? 4,500억 원짜리 노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아 그린 뉴딜의 본질은 전기차, 전기차 도입이 그린 뉴딜 전체 예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아니 전기차 사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전기차 사업 좋은 사업이죠 당연히. 당연히 좋은 사업인 건데 그린 뉴딜 사업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린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배분, 그 비율을 보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거고 정부가 말하는 그린 뉴딜 사업의 20%는 전기자동차 사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노상수도를 정비하고 스마트 상수도를 만드는 거가 그린 뉴딜의 본질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서양 속담에 머니톡스라는 말 있잖아요. 들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 머니톡스 뭡니까?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데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보다 그냥 돈이 말한다. 이게 10억짜리 집이다. 1억짜리 집이다. 천만원짜리 핸드백이다. 100만원짜리 핸드백이다. 머니톡스입니다. 그 핸드백을 봤는데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 핸드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아, 이 핸드백 천만원짜리야. 우리 집 50억원짜리야. 머니톡스입니다. 50억원짜리 우리 집은 여러분이 보시지 않아도 괜찮은 집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예산도 머니톡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떤 예산 사업에 돈이 얼마가 배분됐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요. 소팅을 하지 않고 오른쪽 상단과 같은 보도자료를 보면 어디에 6조가 쓰이고 어디가 5조가 쓰인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보이죠. 그런데 6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3조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금액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상대적인 금액 배분 비율을 봐야 되는 거고 상대적인 금액 배분 비율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린 뉴딜에 속한 모든 사업을 세부 사업 단위로 입수를 하고 이걸 소팅만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말하는 그린 뉴딜의 본질을 바로 표만 보면 충분히 누구나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대안이 있어요. 우리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뭔가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라고 논쟁을 하는데 굉장히 공허한데요. 요즘에 가장 많은 논쟁이 수해 이후에 제가 보는 재밌는 논쟁은 추경을 해야 되냐 아니면 예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추경할 필요 없다, 예비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추경을 해야 된다, 예비비만으로 불충분하다라고 굉장히 싸우고 있죠. 저한테 물어보면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예비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까요? 저의 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왜? 지금 현재 수해에 5조 원이 있어야지 수해를 극복할 수가 있는지, 2조 원이 필요한지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2조 원 정도 오면 예비비로도 충분한 거고요. 5조 원이라면 예비비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서 반드시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수해 복구에 2조 원이 들지, 3조 원이 들지, 5조 원이 들지 제시조차 하지 않고 일단 나는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추경은 필요 없고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라고 미리 말을 하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 해결형 논의가 아니고 뭔가 불필요한 논쟁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 보도자료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정부가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그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과 예산이에요. 그렇죠? 국회, 국회, 국회 정치가 갖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예산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딱 두 가지 표만 있으면 저는 확실하게 이 정책을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표는 뭐냐면 예산 신고 대조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세부 사업에 10억 지출하고 저 세부 사업에 50억 지출하고 이 세부 사업에 80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에 70억을 지출하고 이 사업에 80억을 지출한다라는 예산 신고표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법률 신고 대조문입니다. 자,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당연히 법을 통해서 입법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법을 바꿀 수도 있고 시행령을 바꿀 수도 있고 시행규칙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러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정책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미사업을 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법 또는 지금 현재 시행령, 지금 현재 시행규칙 몇 조, 몇 항을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정확하게 표로서 신고 대조문만 제시를 하면 훨씬 클리어합니다.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똑같은 정책도 무슨 법 20조를 바꿨을 때 그것을 구현할 수도 있고 그 법 35조를 바꿨을 때 그 정책을 구현할 수도 있어요. 정치인은 그냥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만 하지만 그 선언을 관료가 어떤 법 몇 조, 몇 항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그 법을 그 정치인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실제 효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금 현재 몇 조, 몇 항을 앞으로 몇 조, 몇 항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표 하나 그리고 예산, 신고 대조 예산 지금 현재는 이 사업에 20억 쓰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에 30억 쓰겠다라는 그 두 개 표만 있으면 우리는 국가의 정책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오해 없이 이해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그런 거를 통해서 논의하는 정책 논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예산을 통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정부 정책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그런 실제 워크숍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그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런 얘기죠. 박근혜 정부가 나쁜 정부다 또는 좋은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정부다 또는 나쁜 정부다. 이런 얘기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10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박근혜 정부 나쁜 정부다라고 말하기 쉬워요.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그 많은 일 중에서 나쁜 것만, 욕먹는 것만 쭉 골라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정부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쁜 정부가 되는 거고요. 자, 문재인 정부 나쁜 정부 만들기 너무 쉽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일 중에서 욕먹는 것만 쫙 골라서 말하면 나쁜 정부고 칭찬받는 것만, 괜찮은 정책만 쫙 골라서 말하면 좋은 정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통한 거 말고 정량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봤고요. 정량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론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판평가를 하면 저는 분명히 정량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구해봤어요. 2013년도는 무슨 해죠?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죠. 2017년도는 박근혜 정부가 아웃된 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해고요. 그리고 21년도는 똑같이 4년씩 끊은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 어떤 분야 예산은 얼마나 늘리고 어떤 분야 예산,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어떤 분야 예산은 얼마나 늘렸는지를 한번 따로따로 분야별로 구해봤는데요. 이 표를 보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거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맨 오른쪽을 보실래요? 맨 오른쪽은 총지출이거든요. 다 합산, 합산한 거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더 많이 있는 금액을 늘렸어요. 박근혜 정부 4년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금액을 늘렸다면 전체 총지출 증가 금액이 똑같다면 표준화해서 비교한 표가 바로 이 표인 거거든요. 이 표 이해하시죠? 표준화한 겁니다. 뭘 표준화한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재정 총량 늘린 금액이 만약에 똑같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분야에 박근혜 정부는 돈을 많이 늘렸고 상대적으로 어떤 분야에 문재인 정부는 돈을 늘렸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 것이 바로 이 표인데요. 이 표를 보니까 아주 명료하게 두 정부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분야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돈을 더 많이 쓴 부분인 거고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분야는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돈을 더 많이 쓴 부분입니다.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것은 두 개 분야가 딱 눈에 띄죠. 첫 번째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량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다가 주로 많이 썼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그리고 환경에다 많이 썼다라는 사실을 저는 정량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르죠. 우리는 정부는 산업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예산은 정치예요. 예산은 정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를 가장 많이 늘리는 게 좋아요. 산업을 많이 늘리는 게 좋습니까? 과학기술을 많이 늘리는 게 좋습니까? 예산은 정치기 때문에 나는 과학기술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 과학기술을 늘립시다 라고 투쟁을 하는 거고요. 나는 사회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사회복지에 예산을 많이 늘립시다 라고 해서 투쟁을 하는 그 대화와 타협 속에서 예산 규모가 정해지는 거지 당연히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런데 만약 나의 정치적 관념이 뭔가 제한된 예산을 뭔가 산업 쪽, 중소기업 에너지 쪽에다가 많이 써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문진정부를 지지해야 되는 거죠. 또는 환경도 파란색이 훨씬 더 위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의미를 보면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지 의미가 더 드러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금액이 이렇게 월등하게 늘어난 이유는 사실 대내적인 이유보다 대외적인 이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일본이 반도체, 아니 처음 이건 나중에 얘기고 처음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선업이 굉장히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업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생긴 게 바로 일본이 반도체를 파네 안 파네 그래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요. 그 반도체 소부장 위기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뭐가 왔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중소기업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용자를 해줘서 뭔가 어떤 외부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큰 갭은 외부적인 것이 크긴 하지만 외부적인 것만으로도는 설명할 수가 없죠. 내부적으로도 뭔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가치도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그 내부적인 가치를 저는 환경 분야를 보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 환경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물론 이것도 외부적인 이유가 커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죠? 그렇죠. 그때 미세먼지 엄청난 이슈였죠. 그리고 나서 후기 때는 탄소중립 어마어마하게 이슈여서 그런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환경 쪽에 돈이 늘어난 이유는 물론 외부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환경 늘어난 예산을 쫙 보니까 환경 늘어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다 보다? 전기차, 수소차 증대액입니다. 만약에 전기차, 수소차 증대액만 빼놓고 보면 이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아, 문재인 정부가 환경을 많이 늘렸다. 팩트죠. 왜 환경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냐? 전기차, 수소차 예산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예산을 늘린 것의 의미는 환경을 위해서 늘린 것도 있지만 국내 산업을 위해서 늘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린 선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 수소차 예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집어넣는다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환경이요, 두 번째는 산업인 거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전기차, 수소차에다가 돈을 많이 넣은 거라는 의미는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산업에 대한 그런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거꾸로 이제 빨간색이 늘어난 거를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거의 비슷하고 빨간색이 늘어난 부분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공공지수 안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죠. 박근혜 정부가 문화관광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물론 외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그런 외부적인 효과도 있지만 내재적인 효과도 굉장히 커요.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많이 말을 했던 게 창조경제,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창조경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창조경제 빼놓고서 가장 많이 말한 말이 문화용성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랜만에 들어보신 말일 텐데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문화용성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문화관광에서 빨간색이 위로 치솟은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 공공지수 안전이 빨간색이 위로 치솟았죠. 공공지수 안전도 외부적인 효과가 좀 큽니다. 예, 짐작하시죠? 예, 맞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안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찰 쪽 예산도 많이 증액했습니다. 자, 아무튼 한 가지만 더 보죠. SOC를 한번 볼까요? SOC 같은 경우는 둘 다 줄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네이밍 기억하시나요? 네이밍. 뭐였지? 초이노믹스. 오늘 굉장히 옛날 얘기 많이 나오네요. 초이노믹스 참 오랜만에 듣죠. 그렇잖아요. 초이노믹스가 뭐였습니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이 초이노믹스고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빛내서 집사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SOC 투자라는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이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SOC 예산은 굉장히 줄였습니다. 굉장히 줄였고요.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는 우리는 토건 예산이 아니라 사람 예산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박근혜 정부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했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는 토건 예산보단 사람 예산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SOC 예산을 조금 줄였고 박근혜 정부는 SOC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치적 슬로건과 예산은 사실 우리가 별로 상관관계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있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이미지와 이 예산 그래프를 보면 일치하시나요? 예, 일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슬로건은 그 정부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다.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말이 처음이었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가 했던 말보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썼던 돈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참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옛날 얘기니까 그냥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고 윤석열 정부를 봐야죠. 윤석열 정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 말로 요약이 될 수가 있죠. 추경호 부총리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아니, 지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 재정, 확장 재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건전 재정을 해야 해 라고 추경호 부총리는 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그래 마저 지난 정부가 재정을 거덜냈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 재정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책임지는 정부야 라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민주당이나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하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 이럴 때 건전 재정을 하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싸우죠. 자, 여러분은 어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찬성론이 맞아 보여요? 반대로님 맞아 보여요? 저는 둘 다 틀려 보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추경호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짓의 프레임을 추경호가 만들었어요. 자,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임 세팅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추경호 부총리가 만든 프레임, 지난 정부는 재정을 거덜냈고 우리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한다라는 프레임이 과연 맞는 프레임인지부터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른쪽 표를 보면 예산은 개늑시라는 말 아시죠? 개늑시, 개늑시 뭐죠? 개와 늑대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간인 거고 이게 드라마 제목으로 유명해졌지만 원래 프랑스 속담이래요. 동이 어습프레하게 틀 때 멀리서 있으면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이 어렵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동이 터서 화나면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 확실히 알겠는데 지금은 그게 동이 어습프레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 몰라요.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하죠? 늑대라면 도망가야 되고 개라면 갈 길 가면 되는데 조금만 밝으면 내가 개인지 늑대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늑대인지, 개인지 구별을 못해서 도망도 못 가고 갈 길도 못 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개늑시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에도 저는 개늑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면 예산에서의 개늑시는 뭐냐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언제 보도자료를 발표했냐면요. 보통 8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물론 엠바고 전에 한 3, 4일 전에 해서 기자들이 한참 기사를 한 일주일 가까이 준비를 하고 빵 터트리는 것은 한 8월 30일 그 정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항상 8월 30일 일면 톱기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도배가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9월 3일입니다. 엥? 뭐라고요? 8월 30일 날 이미 언론 일면 톱기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시간은 9월 3일입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9월 3일 전에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어떠한 언론인도 예산안을 보지 못해요. 예산안을 보지 못하고 그냥 기사를 씁니다. 저는 9월에서 8월 30일 정도 되면 전화기 거의 꺼놓고 도망다녀요. 전화와서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평가 못하죠. 내년도 예산안을 봐서 평가를 하죠. 본 것은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만 보고 그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보도자료만 보고 나온 기사는 그냥 정부가 원하는 프레임 속에서 보도자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산안을 못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예산의 게넥시는 이 정부의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는 8월 31일부터 실제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3일까지가 게넥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것이 어떤 문제를 벌어지는지 한번 실제로 보죠. 오른쪽을 보면 이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보도자료죠. 연도를 보면 아주 옛날 얘기해요. 2016년도. 2016년도 대한민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죠. 2017년도는 400조 원으로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다라고 썼어요. 뭐 정부가 슈퍼 예산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언론 보도를 보세요. 와, 슈퍼 예산, 슈퍼 예산, 역대 최대 슈퍼 예산, 400조, 대박 슈퍼 예산. 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있죠. 자, 2017년도는 전년, 2016년보다 몇 퍼센트 증가한 줄 아세요? 3.7% 증가했습니다. 자, 3.7% 증가한 예산안을 정부가 슈퍼 예산이라고 주장하니까 모든 언론이 슈퍼 예산이라고 기사를 씁니다. 자, 올해 예산은 몇 퍼센트 증가한 줄 아세요? 올해는 5.2% 증가합니다. 자, 올해 5.2% 증가하면서 정부가 보도자료에다 뭐라고 써요? 긴축 예산이라고 쓰죠. 아니, 정부가 5.2% 증대한 올해 예산을 긴축 예산이라고 말하니까 모든 언론은 긴축 예산, 긴축 예산, 긴축 예산 쓰고. 그리고 17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가 3.7% 증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서 이것이 슈퍼 예산이다라고 주장하니까 모든 언론이 슈퍼 예산, 슈퍼 예산, 슈퍼 예산이라고 말하죠. 자, 언론이 슈퍼 예산이라고 말하니까 정치인들은 싸우죠. 아, 이거는 우리나라를 거덜내는 거다. 이거는 거덜내서 큰일 났다라고 말하고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다.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니까 좋다. 라고 17년도에 싸웠습니다. 얼마 증가하는데? 3.7% 증가하는데. 올해는 5.2% 증가하는데 이걸 가지고 긴축 예산이어서 큰일 났다라고 말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정부 기재부가 만든 프레임 속에서 싸운다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작년 결산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 결산 시즌인데 작년도 결산이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 언론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상 최대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나왔어요. 팩트예요. 사상 최대 관리 재정 수지 적자인데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도보다 작년 2022년도가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이 더 컸습니다. 자, 그때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했잖아요. 작년 예산, 본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짜고 2차 추경은 윤 정부가 취임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언론 보도자를 보니까 아, 지난 정부가 너무 확대 재정을 해서 윤 정부가 아무리 건전 재정을 하려고 해도 역부족이었다. 그 역부족이어서 작년에 사상 최대 재정 적자가 나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작년에 재정 적자가 폭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한 70조인가 그럴 정도 될 거예요. 통합재정 수지가 한 70조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윤 정부가 들어서서 2차 추경을 했던 거가 한 60조 원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잖아요. 2차 추경 때 손실보상금 저도 600만 원 받았어요. 저를 비롯한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들이 다들 600만 원씩 받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딱 600만 원을 주니까 TV에서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 아빠 미소가 절로 나와요. 600만 원을 줘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사업자 등록증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600만 원씩 뿌리고요. 그러면서 60조 원을 추경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상 최대 재정 적자를 감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문 정부는 재정을 확대했고 윤 정부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숫자를 보자고요. 숫자를. 숫자를 윤 정부가 2차 추경 때 60조 원 정도를 추경을 했는데 작년에 재정 적자 최대 기록한 이유는 이거는 윤 정부 덕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윤 정부가 추경 지출을 많이 해서 잘했어 라고 칭찬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건전재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윤 정부가 작년에 60조 원이나 써서 사상 최대 재정 적자를 감내했기 때문에 나빴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도 그저 윤 정부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이고 문 정부는 확대재정이라고 하는데 17년도는 문 정부가 추경을 했죠. 문 정부가 추경을 했지만 추경폭이 굉장히 작았어요. 추경폭이 굉장히 작아서 재정 여력을 다 활용하지 않아서 17년도에 재정 흑자, 재정수지 흑자가 24조 원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였어요. 18년도에 사상 최대 흑자폭을 갱신했습니다. 문 정부가 18년도 결산을 했을 때 통합재정수지가 31조 원 흑자였습니다. 사상 최대였어요. 사상 최대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2017년도 첫 해, 2018년도 두 번째 해 사상 최대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문 정부는 그저 적극 재정을 거덜내는 정부인 거고 윤 정부 첫 해, 추경 첫 해인 2022년도 사상 최악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사상 최악의 준할 것 같습니다. 왜?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결선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세수결선이 굉장히 심해서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윤 정부는 건전재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숫자만 보면 명확한 건데 왜 이 추경호가 만든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을까라는 걸 보면 굉장히 희한하죠. 올해 예산을 보면 건전재정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예산안이다라는 것이 바로 기재부 보도자료입니다.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따뜻한 복지라는 토끼와 건전재정이라는 토끼 두 마리를 다 잡은 예산안이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복지는 따뜻하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건전재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측 하단 표를 보시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5.2%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총수입 증가율이 불과 2.8%입니다. 총수입 증가율이 불과 2.8%인데 수입은 2.8% 증가하고 지출이 5.2% 증가하는데 이게 건전재정인가요? 절대 건전재정 아니고요. 예측은 수입이 2.8% 증가한다고 예측했지만 안타깝게도 2.8%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증가일 것이라고 세수결손이 현실화되고 있죠. 자 수입은 마이너스인데 지출은 5.2% 증가해요. 이게 건전재정인가요? 절대 건전재정 아니에요. 자 한번 21년도를 볼까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총지출이 8.5% 증가했죠.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총수입은 몇 퍼센트 증가해요? 19% 증가합니다. 자 어느 게 건전재정일까요? 자 굉장히 희한한 실제로 우리나라 기재부 통계 말고 IMF 통계를 보면 21년도 우리나라 재정 수지는 제로예요. 균형재정입니다. 기재부는 21년도 적재재정을 펼쳤다고 주장하는데 IMF 통계를 보면 적재재정이 아니라 21년도 균형재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재부 통계가 맞을까요? IMF 통계가 맞을까요? 당연히 IMF 통계가 맞고요. 왜 그 두 개의 통계 숫자가 다른지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IMF 통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통계인 거고 기재부 통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통계거든요. 현금주의적 통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F 통계만 보더라도 21년도는 우리나라는 균형재정 0을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정부는 좋게 말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썼고 나쁘게 말해서 재정을 거덜냈다. 국가는 거덜냈다. 라고 말하는 평가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우측 상단이 이게 바로 IMF 재정 수지예요. 이건 기재부 재정 수지가 아니라 IMF에서 발표하는 재정 수지인데 한번 보세요. 21년도에 이 재정 수지가 균형재정이었던 거고요. 코로나 첫 해인 20년도 말고는 항상 플러스 흑재재정을 하고 있다가요. 요즘에는 드디어 적재재정으로 오히려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건전재정이라는 첫 번째 토끼는 윤 정부 말이 틀리다. 그럼 두 번째 토끼가 뭐죠? 따뜻한 복지죠. 따뜻한 복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따뜻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요. 일단 올해 복지 예산이 한 5% 정도 증가했어요. 5% 증가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죠? 물가 상승률이 5.5%가 넘잖아요. 올해 복지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증가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5.7% 증가했거든요.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수는 5% 이상 증가하고 물가도 5% 이상 증가했는데 복지지출 증가율은 한 5%입니다. 그렇다면 실질 복지지출은 작년보다 늘어난 거에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실질 복지지출은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윤 정부는 건전재정과 따뜻한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았다라고 홍보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어떠한 정부도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어떤 토끼를 조금 더 치중할 것인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내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도 어렵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23년도는 건전재정이라는 토끼도 놓치고 따뜻한 복지라는 토끼도 놓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정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무엇일까요? 재정적으로는 이게 확장됐고 재정 수입 대비 재정적으로 확대돼서 건전하지 않고요. 사회적으로는 긴축이 돼서 따뜻한 복지가 아니게 된 이 어려운 일을 해내게 된 원동력이 뭐죠? 맞아요.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수만 충분히 많이 늘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올해 우리나라 세수가 뭐 한 16% 늘었다. 작년보다. 작년보다 세수 한 16% 늘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따뜻한 복지도 할 수도 있고 건전재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세수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줄었잖아요. 작년보다 지금 국세 수입이 한 40조 원 정도 덜 걷히고 있어요. 40조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고요. 우리 꼭 재정에 무뇌한 일수록 스케일이 보통 크더라고요. 1조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1조도 굉장히 큰 돈인데 40조면 어마어마하게 더 큰 돈인 거고요. 우리가 증세하자, 소득세 세율을 올리자 그런 법안도 가끔 나오잖아요. 소득세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요. 그 증세 효과가 10조 원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10조 원이 뭡니까? 한 5조 원 정도거든요. 5조 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소득세를 증세하자. 법인세 증세 말도 나오잖아요. 법인세 증세를 해봤자 법인세 증세 효과가 아무리 많아도 10조 원 조금 남짓해요. 법인세 증세 효과는 소득세 증세 효과보다 조금 커서 법인세를 아무리 올려봤자 10조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고 소득세를 아무리 올려봤자 한 3조 원에서 한 5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런데 올해 자연스럽게 작용보다 감소가 되는 게 40조 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 있는데요. 이렇게 40조 원이 감소가 되니까 우리가 건전 재정이라는 토끼도 놓치고 따뜻한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왜 세수가 감소될까요? 물론 첫 번째는 경기 영향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감세 영향입니다. 감세가 되면 당연히 감세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세수가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오른쪽 표를 보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작년에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오른쪽 표는 뭐냐면 이거는 기재부 보도자료를 제가 그냥 카페에서 여기다 붙인 겁니다.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작년보다 국세 수입이 16.6%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엥? 뭔 소리야. 올해 작년보다 국세 수입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올해 예산상에서 기재부가 올해는 작년보다 국세 수입이 무려 16.6% 늘어날 것이다. 라고 홍보를 했어요. 1년에 세수입이 16.6% 늘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국세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된 원동력이 뭐냐. 기재부가 깨알같은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냐면 주요 세목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주요 세목 세입 기반을 확충을 해서 올해 세입이 작년보다 16.6% 늘어나라는 것이 이게 바로 기재부 보도자료거든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 경악을 금치 못했냐면요.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새빨간 거짓말이냐면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초과세수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1차 추경할 때 손실보상금 많이 주겠다라고 했더니 기재부가 돈 없습니다. 라고 해서 못 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손실보상금 주겠다라고 했더니 기재부가 돈 많습니다. 충분히 주십시오. 해서 초과세수가 작년에 54조 원인가 인식이 됐잖아요. 새롭게. 그 초과세수가 인식이 됐다는 얘기는 국세 수입 예측치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국세 수입 예측치를 수정한 거죠. 수정을 이미 한 와중에 수정을 한 수치에서부터 올해가 1% 늘어나는 것이 팩트인데요. 그런데 수정 전 수치와 비교를 해서 16.6% 늘어난다고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쓴 거예요. 제가 매년 저는 밥만 먹고 재정자료만 보는 사람인데 이런 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이 처음이냐면 기재부가 세입 예측을 수정하는 경우 예측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세입 예측이죠. 본예산 때 예측했던 거를 추경을 통해서 수정하는 일은 많이 있어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곧 할 거고 여러 번 있었는데 세입을 수정을 했으면 내년도 세입은 어디랑 비교를 해야 돼요? 수정된 것에부터 비교를 해야 되죠. 수정 전부터 내년도 세입을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재부는 언제나 수정을 했으면 수정된 수치에서부터 내년도가 얼마 늘었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수정을 한 와중에 수정 전에 수치에서부터 내년도 세입, 그러니까 올해 세입이 16.6% 늘어난다라고 해놓고서 자기가 이렇게 공치사를 하는 거죠. 주요 세목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 때문에 올해 세입이 16.6% 늘어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작년 국감 때 참고인으로 국회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국회에 가서 그냥 뭐 하나만한 소리하다가 갑자기 앞에 친한 의원님이 있어서 텔레그램으로 보냈어요. 아니 의원님 지금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그때 추경호가 마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경호 들으라고 의원님 저한테 기재부는 16.6% 늘어난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1%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기재부는 16.6% 늘어난다고 말을 했는데 이상민 참고인은 1% 늘어난다고 주장을 하는데 기재부 말이 맞냐 제 말이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텔레그램으로 말했더니 바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가 16.6% 늘어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거고요. 실제로는 1% 늘어납니다. 라고 말을 했던 옆에 있는 추경호가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면서 마이크를 뺏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6.6% 늘어난다고 기재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민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여기에서도 증거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16.6% 늘어난다고 기재부가 주장한 적이 없대요. 있어요. 이게 바로 기재부 보도자료거든요. 가장 중요한 보도자료예요.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보다 더 중요한 보도자료는 없어요. 그 내년도 예산안 내는 보도자료에 16.6% 늘어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서 우리 기재부는 16.6% 늘어난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내고 있는데요. 저는 혼나고 있어요. 추경호 부총리한테 혼날 때 제가 정말 서운한 것은 추경호 부총리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추경호 부총리한테 혼날 때 민주당 의원님이 저한테 발언 기회를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부총리가 이상민이 거짓말하는 거지 기재부는 16.6% 늘어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는 거짓말, 그러니까 두 번 거짓말한 거잖아요. 16.6% 늘어난다는 것이 첫 번째 거짓말. 16.6% 늘어난다고 말을 보도자료를 써놓고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이 두 번째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제가 추경호 부총리한테 혼날 때 이 의원님들이 저한테 발언 기회를 안 줘서 저는 이렇게 구석에서 혼나고 있다가 집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도 말합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린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첫 번째 숫자를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정무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경호 부총리가 민주당이 추천한 증인이 국가협매에서 혼나고 있으면 저한테 발언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이걸 하나 볼까요. 이것도 기재부 보도자료예요. 기재부 보도자료를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0.2% 포인트 감소합니다. 감소된다라고 보도자료에 써있어요.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0.2% 감소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0.1%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에 세입을 바꿨잖아요. 우입사조원 초과세수가 인식이 됐잖아요. 세입을 수정했잖아요. 수정을 했으면 수정을 한 이후에서부터 비교를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올해 그런데 수정을 해놓고서 수정 전과 비교를 하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감소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놀라운 게 추경호 부총리는 감세를 해도 법인세를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추경호 부총리는 감 법인세를 내려도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기업의 투자가 늘면 내수가 좋아지고 내수가 좋아지면 다시 법인세가 많이 거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세를 인하해도 세수가 줄지 않습니다. 라고 추경호 부총리는 굉장히 국회에서 여러 번 말했는데 기재부는 세수가 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 5년 동안에 마이너스 13조원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거를 민주당 후보님들이 잘 지절을 하셔라.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말하고 기재부는 마이너스 13조원 준다고 말을 하는데 기재부 말이 맞습니까? 부총리 말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예각화돼서 이게 질의를 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기재부는 마이너스 13조원 5년 동안 준다라고 했는데 제 계산에 따르면 마이너스 13조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60조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다른 게 아니라 기재부의 가정 그대로 계산만 하면은 마이너스 60조원 준다라는 보도자료를 제가 냈고요. 기재부도 인정했습니다. 기재부도 처음에는 5년 동안 마이너스 13조원 준다라고 그러다가 이후부터는 아니다. 5년 동안 마이너스 60조원 주는 게 맞다라고 제 보도자료 이후부터 기재부도 인정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5년 동안 마이너스 60조원 주는 감세 방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놓고서 기재부는 마이너스 13조원 준다고 말하고 추경후부총리는 안 준다고 말하고 이게 바로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대한민국 기재부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쓴 글이 한 번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지방 의원님들도 많으시니까 지방정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랑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639조를 쓸지 700조를 쓸지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정치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게 700조를 쓰자. 그래 돈 많이 쓰자라고 정치적으로 정하면 그럼 세입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더 얻으면 돼요. 그냥 증세해서 더 얻으면 되던가. 증세하기 싫으면 국채를 발행하면 돼요. 중앙정부는 쓸 때를 먼저 정하고 수입을 나중에 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앙정부의 특권인 거고요. 지방정부는 그렇게 못해요. 당연히 지방정부는 쓸 때를 정하고 증세를 하거나 쓸 때를 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지출 규모를 정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정치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수입 규모에 맞춰서 지출 규모는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구청장이 되든 지출 규모는 아무도 정치인이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입을 규모를 예측하는 관료가 지출 규모도 바로 균형재정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방정부 재정 규모의 의미인 건데 요즘에 가장 이슈는 대구 홍시장의 어떤 채무제로 선언을 계속 말을 하는데 홍시장이 만든 프레임이 이건 거죠. 나는 건전재정의 수호자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로 홍시장이 만든 프레임인 거고 홍시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프레임 싸움 아닙니까? 홍시장을 공격한 사람은 아니 홍시장 지금 예전에 경남도지사 시절에 뭐 자기 그때도 채무제로로 좀 광팔고 다니더니 그때 채무제로 하기 위해서 경남 오류원도 폐쇄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잖아 라고 홍시장을 공격하는데요. 저는 이런 프레임은 홍시장이 만든 프레임에 말려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홍시장이 만든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 지방정부는 어차피 균형재정이에요. 어차피 지출 규모를 시장이 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균형재정인 상황에서 여기에 지출을 더하거나 여기에 지출을 덜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홍준표가 말하는 홍준표 시장에 말하는 채무제로는 채무를 갚겠다라는 거죠. 대구시 채무를 갚겠다라는 건데 제가 여기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썼습니다만 대구시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채무 중에서 어떤 채무는 좋은 채무고 어떤 채무는 나쁜 채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0.8% 이자를 갖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채무는 당연히 좋은 채무예요. 아니 0.8% 이자를 주고 그 돈 가지고 그대로 그냥 어차피 현금도 있잖아요. 대구시 현금도 있기 때문에 그 0.8% 이자를 주는 채무는 당연히 좋은 채문데 이런 채무를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구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겁니다. 왜? 0.8% 이자를 가지고 빌린 돈을 대구시가 가지고 대구시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에서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말은 뭐냐면요. 프레임 싸움에서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보면 프레임 싸움에서 안 말려 들어가고 진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1%짜리 이자인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갚거나 0.8% 이자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채권을 갚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대구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0.8%짜리 1%짜리 지방채는 절대로 갚지 말아야 되는 거죠. 2%, 3%짜리 이자 채무는 갚으면 대구시 재정건전성이 좋아지죠. 그렇지만 0.8%짜리 채무를 갚으면 대구시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올해 예산안 전체를 한번 제가 정량적으로 분석한 거는 이 부분인데요. 시간이 많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제가 여기저기 쓴 글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설명을 어디다가 썼냐라는 얘기를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국회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심의를 하느냐에서 이게 2014년도 뉴스타파 기사입니다. 2014년도니까 10년 전 얘기죠. 제가 이 2014년도에는 이 국회에 있었었는데 이 기사를 쓰는데 약간 관여를 하긴 했었는데 저는 이 기사가 나오면 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기사에 이게 뭐냐면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예산 심의라는 게 뭡니까? 증액 심의도 하고 감액 심의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타파 기사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 심의할 때 증액 심의는 단 1초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2014년도에 사실상 뉴스타파 특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선수들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선수들은 국회 내의 선수들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이것이 대중들에게 처처로 알려진 것이 2014년도였고 대중들이 국회 예산 심의 때 증액 심의를 1초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리겠구나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라고 예측했는데 물론 저의 예측은 틀렸어요.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국회가 증액 심사를 1초도 하지 않는다라는 10년 전 기사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을 알려져 있지도 않는데요. 왜 국회는 증액 심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뉴스타파 기사는 거기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요. 모르니까 뉴스타파 기사가 몰라서 못 다루는데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 국회는 증액 심의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결위원이 되면 신나죠. 예결위원이 되면 신나서 이제 딱 이제 자기 발언 기회가 오면 아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좀 증액하고 싶고 우리 지역구 여기 다리에도 증액하고 싶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하면은 주변 예결위원 동료분들이 씩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위원장이 말을 하죠. 예결위 소위에서 예결위 소위 위원장이 아니 의원님 우리 예결위 예산 심의는 감액 심의를 먼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감액 심의가 끝나면 증액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증액 의견은 감액 심의가 끝난 다음에 말해 주세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 멋쩍죠. 아 그런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액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저의 증액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감액 심의를 해야죠. 감액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단 예결위에서 나오는 모든 다루어지는 심의 정부 예산안이 한 9천 개 정도 되는데 9천 개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9천 개 중에서 일부만 다루는데 어떤 일부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예결위에서 다 다루고요. 그리고 예결위원이 사전에 논의하겠다라고 서면지리를 낸 것들도 다룹니다. 자 이 말은 예결위원 한 명의 권력이 상임위 하나의 권력과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결위원은 얼마든지 논의하고 싶은 사업. 이걸 징익하겠다 또는 감액하겠다라는 자기 의견을 미리 서면지리를 통해서 내면은 논의 대상 사업이 되는 거고 상임위 전체가 논의한 것과 예결위원 한 명이 논의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책자로 들어가서 예결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자 예결위원들이 그럼 심의하지 않는 나머지 예산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고 예결위원이 심의가 되는 것은 징익 심의는 나중에 하는 거고 이제 감액 심의를 하는 거죠. 감액은 한 건 한 건당 다 논의를 해요. 첫 번째 한 건 정부 원안은 10억입니다. 우리 여야 다 동의하십니까? 10억 다 동의? 땅땅땅 통과. 두 번째 한 건 정부 원안은 20억입니다. 우리 동의하십니까? 아니 20억이 너무 많다. 15억으로 깍자라고 여야가 동의했어요. 그러면 15억으로 감액 땅땅땅 통과가 돼요. 세 번째 한 건 정부 원안은 30억. 그런데 야당은 20억으로 깍자고 그러고 여당은 정부 원안 그대로 20억, 30억을 유지하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가 안 되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보류하고 땅땅땅 해요. 모든 안건을 정부 원안 통과 또는 감액 합의 통과 또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 셋 중에 하나로 다 1회독을 합니다. 이걸 1회독이라고 하는데요. 1회독이 다 끝나면 이제 2회독을 해야죠. 뭐를 가지고 2회독을 해요? 보류로 된 것만 따로 추려서 2회독을 해요. 또 논쟁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또다시 통과된 건 통과되고 보류가 되는 것은 또 보류가 되죠. 그럼 보류가 된 거를 3회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논의를 하고 보류된 것만 따로 추려서 뭐예요? 4회독을 하죠. 이게 이론인데 물론 이렇게 안 해요. 물론 3회독, 4회독 안 합니다. 그래도 2회독까지 한 건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3회독은 아직 한 번도 못 봤고요. 저도 한 번도 못 봤고. 보통 1회독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회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회독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파행이 벌어졌어요.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1회독이 끝나면 일단 명분 잡아서 멱살을 잡아야 파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거 가지고 파행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왜 국회의원이 싸우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선수가 아닌 거예요. 파행이 돼야만 돼요. 파행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명분을 잡아서 말꼬투를 잡아서 파행을 시킵니다. 파행을 시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파행이 되면 당연히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야 간사가 소소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위가 왜 생긴 거냐면 파행이 됐으니까 소소위에서 물 밑에서 협상을 하는 게 바로 소소위인 건데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서는 파행이 안 돼요. 멱살잡이를 안 해요. 멱살잡이를 안 하니까 1회독이 끝나면 점잖게 말합니다. 점잖게 우리 예결위원님들 수고하셨어요. 여태까지 지금 감액은 1조 원 됐고요. 정부 원안 통과는 30조 원이 됐어요. 그리고 보류가 된 것은 20조 원이 남았는데 보류가 된 20조 원은 이제 더 이상 예결위 회의를 하지 않고 여야 간사한테 위임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라고 하면 예 다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서로 이제 덕담 나누고 끝나는 것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 이후의 모습인 거고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회독이 끝나고 나서 그 절차가 없었어요. 위임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임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는 1회독 동안에 얼마를 감액을 했고 얼마가 보류가 됐고 그 보류가 된 것을 이게 여야 간사한테 위임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조차 하지 않고 그냥 1회독이 끝난 다음에 해산도 안 되고 그냥 더 이상 예결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소수위로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회독 동안에 얼마가 우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1조를 감액했는지 2조를 감액했는지조차 아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얼마가 감액됐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국회의원도 없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3조 원이 감액이 됐고 우리가 여야가 감액 합의를 한 게 3조 원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는데 내가 3조 원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그냥 소수위로 넘어갔던 것이 바로 작년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감액 심의가 안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감액 심의가 안 끝나서 소수위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 심의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순서가 감액이 끝나야지 증액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감액이 안 끝나고 소수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는 절대로 증액 심의는 1초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증액 심의는 어디서 하냐? 다 소수위에서 100% 할 수밖에 없고 소수위에서 증액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역에 대해서는 너무도 할 말이 많고 그리고 또 역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약간의 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 말하기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수위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공개된 데 말고 나중에 비공개된 데가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